나 탈락 해가지고 안 할라고. 아니야. 생각이야. 랄랄라, 탈락, 랄랄라, 차차차 랄랄라. 이게 제목이 좀 어려워요. 공모님들은 번호로 알고 계시거든. 아, 가슴이? 노래. 세초 공모님이 거기다 왔네. 맞아요. 거의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긴 땀이 빠락빠락 나네, 진짜. 이중훈 폼은 거의 정답을 맞췄어요.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가슴으로 부른 노래잖아. 근데 글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헷갈리만 하다. 이게 어렵거든. 힌트 드릴게요. 이 제목의 글자 수는 8개예요. 8글자입니다. 8글자예요. 어렵다, 어려워. 뭐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나왔다. 영자. 태주가 부르는 노래. 이거는 줘야 돼. 이거는 줘야 돼. 이거는 줘야 돼. 이거는 좀. 센스 점수. 센스 점수. 아로마 5에 추가라든지. 무릎 없어요. 무릎아 부르는 거예요. 태주가 부르는 거예요. 다들 아주 실망이구먼. 여행 오기 전에는 분명히 그냥 좋은 기억들만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큰 실망과. 내 노래를 그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이고, 괜히 상처만 났네. 아니. 가슴으로 부르는. 뭐가 부르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울리는 노래. 내가 이렇게 애 닳도록 얘기를 해야 하네. 좋고 노래인데 이걸 몰라. 한 글자를 덜 하면 돼요. 가슴으로. 이 게임이 오늘 안에 끝나나요? 끝나겠네요. 세 명 뽑을 수 있나요? 안 되겠는데. 뭐였지? 여덟 글자를 무조건 만들면 됩니다. 뭐? 승자. 가슴이 부르. 아. 가슴이 부르. 아니네. 아. 와. 와. 이러면 어떤 고모님이 주워먹는다고 또. 가슴이 부르는 노래. 가슴이 부르는 노래. 부르는 노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아니, 셋째 고모님 어떻게 했지. 가슴으로. 아니야, 그 소리를 했어도 아니다면서. 뭘 또 세번째 듣기다니. 지금까지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셋째 고모님 너무 아쉬웠어요. 이 노래의 제목은, 정확한 제목은 가슴이 부르는 노래. 자, 이렇게 해서 전신 마사지 첫번째. 오. 가슴분. 승자. 박수. 아, 심장이 발렁렁렁해 죽겠네, 진짜. 야, 이게. 머리 봤다. 전신 마사지가 뭔지. 머리 봤다. 아니, 쉬운 문제 좀 해봐. 자, 니 이번 건 쉬워요. 이번 건 쉬워요. 이번 건 쉬워, 이번 건 쉬워. 어깨발이. 아, 심장떨게. 이번 건 쉬워요. 자, 갑니다. 인생, 성심, 성심. 인생, 성심. 승심, 성심, 성심. 인생열차. 정답. 이건 고모들이 다 알고 계셨네. 정확하게 알고 계셨네. 이름을 먼저 말하고 정답을 마셔야 돼요.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내 이름이 안 나와. 아, 쪽팔려. 어때, 어떻게 1번 고모, 2번 고모. 그러면 고모들이 맞추기 쉽게끔 내가 힌트를 주면서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자, 마지막. 마지막 노래예요. 자, 배드는 하나. 자, 고모님은 네 분. 윗고모님들 사이에서 한 번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 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 노래를 많이 안 들어서 뭘로 갔는데. 우째, 이거를.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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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 노래. 영수. 섣부른 사랑도. 아, 그 친구가 뭐였지? 섣부른 사랑도. 아니, 그 노래에 나왔는데. 그래, 아니. 그 노래에 나왔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제목인가 보다. 우와, 이게 제목이구나. 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들리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섣부른. 섣부른 사랑도. 행복. 뭐? 아, 언니. 아, 왜 말해.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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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언니. 아, 언니. 쟤를 못 들었잖아. 자, 거의 다 왔어요. 즉, 쭉만 하면 됩니다. 그래. 즉, 쭉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섣부른 사랑도. 섣부른 사랑도. 섣부른 사랑도. 섣부른 사랑도. 대완전 파티. 대완전 파티. 상급하다. 영수. 영수. 섣부른 사랑도 성급한 이별도. 섣부른 사랑도 성급한 이별도. 섣부른 사랑도 성급한 이별도. 정답. 아, 웃겨. 아, 웃겨. 윗라인에서 너무 안 나왔어요. 언니들 보면서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진 땀만 삐죽삐죽 흘렸다. 마사지 받기 전에. 마사지 받기 전에 땀 나버렸어. 언니, 우리는 발 마사지 갑시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 보니까 지금 밑에 자리가 한 자리가 더 나왔대요. 그러면 아니야. 내 도움 주고 내가 가둘게. 차라리 그런 게 벌써.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우리 셋은 그냥. 해별로 가봐. 왜, 왜, 왜. 얘 말한다고, 어제 치사해가지고. 내 돈 내고 한다고. 감상하셨어. 이것까지는 해서 우리가 한 명만 더 구제하자고. 치사 뻥스럽게 하려면 셋을 다 해버려 하지마. 하나가 보이냐? 안 할래. 오케이, 할래. 너희 둘이 맞춰. 자, 갑니다. 아, 내가 이거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영자! 저럴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맞아, 맞아. 알다가도 모르겠어. 영자! 영자!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차차차. 땡!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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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 이거 뭐지? 나 알게 됐다. 나 알게 됐다. 나 알게 됐다. 맞아요. 아, 그래. 장윤정이 트위스트였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 장윤정이. 그렇지, 그렇지. 거의 다 왔네. 다 왔네. 장윤정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장윤정이 다 온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쉬네. 아쉬워, 아쉬워. 응답을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그러니까 다 왔는데, 다 얘기. 조합만 하면 돼, 이제. 제목이 장윤정 트위스트인데.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하고 정답을 말씀해. 아이고, 나 탈락을 안 하려고. 야. 생각이 안 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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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트위스트. 장윤정. 글자 수는 맞았는데 정말 아쉽게 탈락. 트위스트 장유정이 아닌데. 바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내가 각 다 나왔어. 랄랄랄라. 아유, 환장하겠네, 정말. 랄랄랄라. 저기 장윤정이 뭐인데. 아아, 장윤정이 뭐인데. 장윤정 트위스트. 그래, 그 트위스트 노래는 맞는데. 그렇구나. 아, 참. 아니, 뭐래. 누구의 트위스트? 장윤정. 누구의 트위스트예요? 장윤정. 사랑해. 영자. 장윤정 트위스트. 장윤정 트위스트. 장윤정 트위스트. 정답. 장윤정 트위스트. 아, 눈물 날아가네.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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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우리프 nap interview. herناamune tim brings this. 나는 나의 단순이 많이네. 내가 날 einf де임